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찍었더니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한 방에 다 들을 수 없을까요? 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아서 선생님 다시 좀 찍을게. 알았어? 선생님이 올해 2022학 2년, 2년에 여러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강좌를 한번 여기다가 싹 다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좀 들어주시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주면 여러분 반드시 최고의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 뭐 슬로건 다 알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김성원 얘기 누구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해서 클릭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 위해서 잠깐 선생님 소개를 좀 하면 선생님이 일단 슬로건은 이거야.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에 대한 가능성들. 내가 수학에 대한 유전자, 수학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쨌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그걸 더 잘되게 빵 터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쪼그라들어. 아이고 어려워. 수학 못하겠어. 난 수학이랑 안 되나 봐. 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거죠. 뭔가 안 맞는 거잖아. 그치? 자기랑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터뜨리는 거. 이거 쌤이 전문이다. 제일 잘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수학을 좀 잘 못하는 수험생. 수학에 자신이 없고 소위 노베이스다. 수포자다.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런 수험생들이 근데 난 노베이스고 수포자지만 내 목표는 의대야. 난 한의대 갈 거야. 난 1등급 받아야 돼. 만점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그냥 난 여기인데 지금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듣는 그 수업. 지금 1등급 맞는 앤데 얘가 더 확실한 만점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 들으면 될까? 하고 들으면 내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수학의 가능성이 더 쪼그라더겠지. 아 수학은 이렇게 어렵구나.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 아니고 쌤은 여러분 여기 있어도 이거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드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커리큘럼이 되게 많아. 물론 이 커리큘럼을 다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할 게 많잖아. 단계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그 단계들마다 들을 수 있는 모든 강의를 다 구성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사실 되게 방대해. 다 들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 그래서 공부는 어쨌건 자기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 이 커리큘럼 명상을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나한테 조기 좀 필요하네. 이거 필요하네. 이러면 쏙쏙쏙 뽑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소개 잠깐 더 하면 선생님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수험생들이 게시판에 또 수강평에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 가장 많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그걸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쉽게 가르치는. 어, 쌤. 너무 쉽게 잘 가르쳐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선생님이 강의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의 언어로 더 풀어서, 더 예시를 들어서 이해가 쏙쏙되게 만들어줄까? 이거 선생님이 연구해.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이런 얘기도 해. 기출 강의를 듣는데 쌤. 예를 들어서 킬러 문제인데 끝난 다음에 선생님 다 이해돼요. 쉬워요. 선생님, 저게 근데 킬러 문제였어요? 어, 저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정답률 저런 문제였어요? 어, 이렇게들 반응한다. 그 정도로 선생님이 정말 쉽게 가르친다.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게 가르친다. 알겠어? 쌤. 생각하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쌤한테 들으니까 아, 다 이해돼요. 알겠어? 어, 그렇게 쉽게 가르치는. 이거 선생님이 제일 잘해. 또, 그래서 소위 잘 들리는 강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잘 들리는 강의. 사실 그렇지 않니? 강의가 잘 들려야 돼. 자기 귀에 쏙쏙 들려야 돼.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강의 무조건 들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 끝까지 듣고 선생님 강의도 또 맛보기 강의를 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 맛보기 강의를 쭉 들어봐. 듣고 난 다음에 어우, 잘 들리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들리면서 확신이 오는 강의가 있어. 뭐 근데 뭐 커뮤니티나 뭐 어디서 좋다고 난리는 쳤는데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아, 이건 나랑은 좀 안 맞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하고 갸우뚱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랑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자기랑 안 맞는 거야. 자기랑 잘 맞는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다. 알겠어? 그래서 근데 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잘 들려요. 강의가 들려요. 수학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강의가 잘 쏙쏙 귀에 들어와요. 이 얘기를 많이 또 해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잘 들리는 강의다. 그다음, 그래. 성적을 수직 상승.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소위 노베이스 수포자들이 와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호흡해서 결국에 만점까지 가는 그런 강의야. 그런 강의. 그러다 보니까 기초부터 정말 차근차근 다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성적이 수직 상승이지. 그렇지? 9등급이 1등급이면 엄청 많이 오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적이 수직 상승한다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어? 원래부터 1등급이 와가지고 득부선 더욱더 탄탄한 1등급이 됐습니다가 아니야. 나 원래 9등급이었는데 열심히 해서 1등급 됐습니다거든. 그러니까 성적이 수직 상승이지. 그다음, 재미있는 강의. 선생님 강의 들어보세요. 졸라 웃겨요. 알겠어? 엄청 웃길 거야. 중간에 선생님이 재미 얘기도 많이 해줄 거고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그렇다고 웃기기만 한 게 아니야.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강의가 또 웃기면 보통 이제 소위 수포자 노베이스들이 듣는 강의는 웃겨야 된다 그래서 재미있기만 한 강의들도 많아요. 들으면 엄청 웃겨. 재밌어. 근데 끝나고 보면 딱히 남는 게 없어. 그냥 재밌었어. 그럼 뭐야?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재미도 있지만 성적이 수직 상승해야지. 그렇지? 재미도 있지만 성적이 올라야 돼. 올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줄 거지만 또 여러분 쉽게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한테 확실한 컨텐츠를 이렇게 또 제공해서 성적을 수직 상승시켜 드릴게요. 그다음, 개념은 김성훈. 아무래도 이제 개념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수험생들이 개념은 김성훈 이런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개념만 김성훈이 절대 아닙니다. 개념은 김성훈이고 그다음 가보시면 따라오면 기출도 김성훈이네. 모의고사도 김성훈이네. 엔제도 김성훈. 물론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될 건데 일단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선생님도 이걸 밀어야겠죠? 개념은 김성훈. 알겠어요? 개념은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쳐줘요. 알았어? 너무 재밌게 또 너무 확실하게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 거니까 개념 잘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 노베이스도 만점. 그래. 선생님 뭐라고? 소위 여기 노베이스된 학생들을 만점까지 올리는 거. 알겠어? 이거 되게 되게 잘한다고. 성적을 수직상 지키는 거 진짜 잘한다고. 알겠죠? 이거 소위 전문 선생입니다. 라고 믿고 따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 조금 못 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진짜 이렇게 얘기할게. 괜히 잘하는 척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울어. 알겠어?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막 아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 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야, 수학 잘하는 척하고 공부 잘하는 척 머리 막 어려운 거 들고 다니면서 깐쭉깐쭉 거리다가 수능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잖아? 그럼 쪽파여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알았어? 그럼 너 몇 점 받았니? 그럼 하는 얘기가 뭐 밀렸었는데요. 헛소리. 그럼 뻥인 거 다 보이죠? 그냥 뻥이야. 뻥. 알았지? 그것보단 그래. 나 지금은 9등급이야. 지금은 5등급이야. 7등급이야. 나 수학 못해. 근데 차근차근 열심히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나갔더니 결국에 수능날 가서 1등급 받았어. 만점 받았어. 이게 멋있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 그게 멋있는 거 아니? 그치? 수험생이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어? 막 허원증 환자야? 허원증 환자야 그런 거. 맨날 잘하는 척해. 아, 뭐 나 어쩌써? 괜히 뭐 어이 뭐 이러고 킬러 문제 들고 아, 뭐 이거 풀고 있어. 그럼 애들이 오우 잘하나 봐. 할 거 같냐? 웃기지 마. 애들 다 알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줄 알아? 아, 저 새끼 못하는데 걔는 잘하는 척하고 있네. 그거 다 알아.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더 쪽팔린 거예요. 알았어? 어. 겸손하게. 겸손하게. 내 지금은 이거지만 내 결국에 수능을 가서 만점 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열심히 하시라고. 알겠어? 어. 그럼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등급에 있든 간에 내가 여러분의 1등급 만점을 만들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 먼저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알았어? 어. 진짜 나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수학 10강의 끝내기라는 강의. 당연히 다 완강돼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 쌤, 10강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잘 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 쌤, 중학수학 끝내려면 한 50강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50강으로 늘려서 나도 찍을 수 있어. 왜 못 찍겠니? 근데 그거 50강 다 듣고 나면 이렇게 말할게. 짐만 빠져. 수학은 말이다, 얘들아. 직접 푸는 게 중요해. 중학수학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을 컴팩트하게 제가 탁탁탁탁 쳐서 알려드릴 거야. 그리고 얘는 말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교재에 써놨지만 프린트로 제공할 거야. 1강 옆에 모든 교재가 프린트로 있어. 막상 뽑아보시면 되게 두꺼워. 왜 두껍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내가 다 전달해드리고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거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계속 그거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럼 수학은 안 올라. 내가 직접 풀어봐야지. 그래서 거기에 해설지까지 다 제공되면서 풀 것까지 이만큼 줄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딱 10강으로 내가 끝내기라고 돼있지만 강의 10강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여러분이 익혀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 뭐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내가 앞에서 계속 풀어주면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들으면서 계속 받아 적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니? 아니잖아. 하는 방법을 내가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풀어봐. 직접 해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성적이 오른다고. 무슨 말이지 않아? 그래서 일단 중학 수학 10강의 끝내기. 이건 진짜 내가 노베이스 슈퍼 초 노베이스라면 난 중학교 수학도 모른다면 이 강의를 빠르게 한 번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고호 내용이 있어. 중요한 거. 중학 도형. 중학 도형은 사실 사각함수가서도 엄청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중학 도형 파트는 들어주면 더 좋다. 물론 선생님이 또 뒤에 가서 무불계 강의하고 막 기출 강의할 때도 다 중학교 수학도 끌어다가 설명을 해줄 거야. 걱정을 하지 마. 그런데 혹시 스스로 알죠? 내가 너무 지금 슈퍼 초 노베이스라면 이거 빠르게 한 번 10강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 지금 현 고3들은 니네 고1 때 코로나 터진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고1 때부터 코로나 터졌다 보니까 학교도 4월 달에 갔고 입학식도 제대로 안 했고 특히 고1 때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다녔어. 그래서 내가 만나보면 지금 고3들이 고1 수학이 너무 약해. 물론 고1 수학이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간접 연계 출제 범위거든 여기가. 그러면 이게 막 쓰여. 쓰여. 여기서 했던 인수분해 내용. 여기서 했던 나머지 정리 내용. 여기서 배운 함수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수능에 가서 쓰이거든. 근데 고1 때 너무 공부를 좀 안 하셔서 엉망진창이셔. 그러면 간접 연계 범위야.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이걸 갖다가 고1 때 내신하듯이 또 이따 큰 두꺼운 거 갖다가 문제집 갖다가 막 풀면서 보고 앉아있으면 비효율적이지. 그치? 나오지도 않고 가지고 시간만 엄청 낭비하는 게 돼.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수능만을 위한 수학 총정리야. 막상 교제 받아보시면 두껍지 않아. 얇어. 알았어? 얇어. 그래서 정말 수능에 꼭 필요한 고1 수학 내용을 컴팩트하게 확실하게 따다다닥 제가 정리해드릴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알겠어? 이미 다 완강되어 있고 여기 러셀 기숙학원에서 제가 이걸 찍었었는데 그래서 이미 다 완강되어서 올라가 있는 강의니까 새로 찍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봐서 바로 빠른 속도로 따다닥 들어주시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건 한번 특히 올해 고3들은 고1 수학에 너무 약하니까 이거 한번 빠르게 같이 들어주시면 도움 무진장만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고1 수학 연계, 간접 연계 범위가 헷갈려서 아 어떡하지? 라는 일은 죽었다 깨도 없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시불계. 시작하는 불꽃 개념. 선생님의 메인 강의는 무불계입니다.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근데 그 전에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어. 제목에서도 느꼈지만 시작하는이니까 뭘까? 그래, 센 기초야. 센 기초. 처음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전부 다 완강돼 있습니다. 다 완강돼 있고. 자, 이 강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과 개념을 정리해주는 강의. 다시 뭐라고? 교과 개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교과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 그냥 이렇게 말할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 완전 슈퍼 쌩 수포자. 노 베이스. 선생님, 저는 바로 수능에 들어가서 뭔가 실전 개념을 공부하기엔 아직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야.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가 쏙쏙쏙 잘 될 거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줄 거기 때문에 재밌게 잘 금방 완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노베에게 적극 추천. 노 베이스라면 바로 좀 무불계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되신다면 이 시불계 강의 들으면 좋다. 알겠어? 이거 강의도 교재도 받아보면 이것도 알벌 거고 막 필기도 이렇게 쫙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아주 뭐 성취감도 있을 거고 도움도 진짜 진짜 많이 될 거야. 알았어? 그리고 교재 안에 문제가 어떻게 돼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딱 이렇게 말할게요. 교과서 예제. 그 다음에 수능 기출도 있죠? 수능 기출에서도 3점짜리 기출들. 어쩌다 가끔 4점 살짝 나오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싹 강의가 진행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교과 개념을 끝내야겠다. 라는 사람들. 나는 진짜 공부를 안 했어. 라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지금 빠르게 한번 좀 들어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의 명불허전 강좌입니다. 명불허전 강좌. 무불계.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자, 이 강의. 지금 10월에서 2월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어쨌건 내가 이걸 찍는 시점에 이미 수학 1은 사실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강시켰고 시켰고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랑 선택 과목들을 제가 이제 1월 달에 오픈하면서 2월까지 전부 다 완강시킬 겁니다. 무불계.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 자, 요게 선생님의 가장 메인이 되는 개념 강의야. 뭐 다른 선생님들보다 유명한 자기의 그 메인 강의가 있잖아.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선생님의 요구의 무불계 강의가 되는 건데 자, 요건 요렇게 요렇게.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방에 해결. 보통 이제 수능 메인 강의가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 요렇게 좀 보시면 실전 개념을 이제 막 이때 열심히 가르치시죠. 선생님들 당연히 실전 개념을 여러분 가르쳐줄 거야. 근데 실전 개념만 가르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니네 이거 알지? 니네 한번 했지? 하면서 쑥쑥쑥 넘어가는 일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 그냥. 요 방금 앞에서 보여줬던 요 시불계 있죠? 시불계. 시불계를 그대로 똑같이 강의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실전 개념이 붙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뭐냐면 선생님 저 노베이스인데 시불계 드릴까요? 무불계 드릴까요? 이거 진짜 많이 올리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할게. 시불계는 교과 개념만 가르쳐줄 거고 무불계는 시불계에서 가르쳤던 교과 개념 똑같이 가르쳐줄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실전 개념까지 해줄 거야. 요게 정답.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아 쌤 그래도 제가 노베이스지만 이번 2023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실전 개념과 함께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네. 자신 있어요. 한번 빡세대로 해볼게요. 하면 따라오면 돼. 알겠어? 시불계 듣고 무불계 들어야 되나요? 당연히 아니야. 그러진 않아도 돼. 그거 열어못해. 근데 이제 시불계 듣고 무불계 듣는 학생들은 아 쌤 근데 저는 너무 슈퍼 노베이스래서 바로 교과 개념 하기도 버거운데 교과 개념 하면서 실전 개념까지 한 번에 같이 하려면 너무 빡세요. 라는 사람은 그래요. 아까 말한 이 시불계를 듣고 그냥 이걸 완벽하게 듣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무불계에서 실전 개념이랑 교과 개념을 한 번에 하면 너무 좋고 그러나 선생님 저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 노베이스에 상관없어. 오셔가지고 제가 교과 개념. 절대로 근데 이 강의하면서 알지? 이는 다 아는 거 맞지? 이런 말 안 해줘. 알았어? 했나?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놓고 미안하다.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알지? 이거 하고 수수 넘어가는 일 절대 없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니네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내가 정말 처음 가르쳐준 마음으로 교과 개념을 다 설명하고 야 이 교과 개념이 실전에서 요렇게 쓰일 거야. 수능에서 요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왔었어. 하면서 또 이걸 실전 개념으로 다 연결해서 문제 풀이까지 완벽하게 한 방에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올 인원 강좌. 크아. 너무 좋은 강의죠?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수학 못 하시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나 1등급 만점 받을 거예요. 그냥 이거 들으면 돼. 알았죠? 안 들으면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 지금 그냥 아 하면서 괜히 뭐 잘하는 척 하면서 다른 거 듣다가 나중에 와서 또 이거 듣는다. 분명히. 내가 여기 장담한다.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문제 풀이. 또 게다가 또 이건 선생님의 메인 강제이기 때문에 복복스 워크북도 줄 거야. 그냥 이거 따로 구매 안 해도 돼. 다 같이 이렇게 브로그로 줄 거야. 알았어? 복복스 문제집까지 같이 여러분한테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까지 같이 나갈 거야. 이거 한 것만 사시면 돼. 알았어? 그럼 여기 브로그로 같이 나갈 거고 또 복복스 문제에 있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올해 내가 해설 강의도 다 찍어서 올렸어. 알았어? 다 찍어서 올릴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적이 올 수밖에 없게, 잘할 수밖에 없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찍은 강의니까 요거 수학 조금 못 하신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멋있게 한 번 좀 해결해 봅시다. 알겠죠? 네. 다음. 뭐 그냥 신뢰를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수강평을 한 번 제가 이렇게 한 번 써봤어요. 선생님, 노베탈출 프로젝트 캐스트 보기 시작한 모블계 드디어 완강했네요. 제가 선생님 들으면서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라는 생각만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여름 이후야. 알았어? 이 프로젝트 한 게 여름 이후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막 괜히 잘하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듣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죠. 알았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목이 약간 아팠어. 자, 이제 알쓸까라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네요. 라고 생각한대. 제가 꽤 많은 수학학원과 유명한 1탄 선생님 수업도 다 들어봤지만 성은쌤만큼 쉽게 가르쳐준 선생님 없었어요. 진짜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면서도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나도 놓지 모르겠지 수업이었어요. 덕분에 수학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상학함수 부분. 수원 중에서 가장 제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단언은 정말 여성은 그대법보다 쉽게 풀리더라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서 수학 만점 받을 거야. 1등 받을 거야. 이 말 정말 힘이 됐어요. 선생님이 또 얼마나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지 아닌 수업 때. 알았어? 너무 감사해요. 늦은 만큼 열심히 선생님 커리카고 꼭 수업을 봐서 목표한 대학 갈게요. 이 학생은 당연히 갔을 거야. 알았어? 갔을 거야. 여러분들도 믿고 잘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얘랑 같이 좀 들으면 좋은 강의 하나를 더 소개하면 선생님 원래 완벽분석 기출백제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이거 다음 커리가 되는데 근데 선생님 수강생 중에서는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 기출을 바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제작한 강의인데 이건 새로 치지 않을 겁니다. 10일 완성. 진짜 10일이면 들을 수 있어. 프리 기출백제. 프리 기출백제. 프리 기출백제. 자, 뭐냐면 기출백제니까 100문제 기출을 넣어놨는데 여기다 어떤 기출만 넣어놨냐면 3점짜리. 그 다음 아주 쉬운 4점짜리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점짜리랑 쉬운 4점짜리만 가지고 구성한 100문제를 구성한 기출백제 강의야. 어떤 학생이 들었는지 다 알겠죠? 그러네요, 선생님. 저 기출을 바로 어려운 거 들어가려니 약간 부담됐는데 선생님, 이거 빠르게 한 번 딱 끝내고 나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맞아.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선생님 무불계를 같이, 이 앞에 했던 무불계. 무불계를 들을 때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 또는 무불계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한 번 딱 하면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도움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프리 기출백제. 이미 다 완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안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강의 무불계랑 함께 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수학원 40문항, 수학초 40문항, 선택과목 20문항. 해가지고 총 100문항. 이거 딱 완벽하게 구성돼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기출에 대한 뭔가 눈이 살짝 틀릴 거야. 전반적으로 기출이 이렇게 구성됐구나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완벽 분석 기출백제. 이거, 이거, 이거. 3월에서 4월, 3월 학평이 딱 끝나자마자 이 강의가 오픈이 될 겁니다. 오픈이 될 건데 완벽 분석 기출백제. 당연히 2023 버전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요. 2023 버전에서 당연히 작년까지 있었던 모든 기출들을 우리가 다 풀어본 다음에 들어봐. 평가원만 다루지 않을 거야. 평가원, 교육청, 또 사관학교, 또 가끔 경찰대 문제까지 있을 거야. 진짜 거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거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모든 기출 유형을 쏙쏙쏙 뽑아서 멋있게 구성했다. 쌤, 프리 기출백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킬러 문제만 다루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있던데 아니. 여기서는 당연히 4점짜리 킬러 문제 다룰 거고 또 준킬러, 그 다음에 진짜 쉬운 3점짜리 문제도 가끔 다룰 거야. 가끔. 알았어? 물론 메인은 4점짜리가 되겠지만 다시 말하면 개념을 나름 끝냈어. 그 다음에 기출을 더 완벽하게 분석할 때 듣는 강의가 되겠지. 그치? 그럼 기출 강의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잘 선별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얼마나 잘 선별되어 있느냐. 기출백제, 진짜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게. 진짜 이 기출백제 강의만 보면 돼. 다른 기출문제집 안 풀어봐도 돼. 여기서 모든 기출 다 다룰 거야. 알겠어? 정말 다 다뤄줄 거야. 정말 잘 선별돼 있어. 정말 잘 선별돼 있고 작년 거 수강평 같은 거 찾아보세요. 수강평이 제일 많이 있는 말이 선별 능력이 끝내주네요야. 선생님 진짜 선별 잘 돼 있네요. 100문제하고 풀면서 감동받았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 선별 진짜 잘 돼 있다. 그래서 수학원 100문제, 수학2 100문제, 선택과목 100문제, 총 300문제가 되겠지. 그 300문제만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기출을 내가 안 봐가지고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런 일 절대 없어. 완벽하게 기출 다 분석해 줄 거고. 그 다음 선별력도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뭘까? 아까 시작할 때도 말한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그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선생님이 분석해 주는 강의가 잘 들리고 이해가 되고 따라와야지. 기출 잘 선별해놓고 해설은 해주는데 수수수수하니까 들으면서 뭔 소리야. 다시 돌려보고 빌려. 뭔 소리야. 모르겠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걸 잘 해설해주고 분석해 주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데 무불개부터 저 따라오시면 기출 백제 100% 더 따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 그 다음부터 다른 강의 못 들을 거야. 알았어? 이게 귀에 너무 잘 바뀌고 잘 이해가 돼서. 그리고 또 선생님은 또 기출 백제 강의를 할 때 기출 수업이지만 기출 수업이지만 선생님 수강생들이 어떻다고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출 수업이지만 여기서도 다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도 해줄 거야. 실전 개념을 압축해서 다 설명해 주면서 기출 백제를 진행해 나갈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공부했던 무불개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복습해 나가면서 기출을 또 분석해 나가는 좋은 강의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 정말 정말 추천.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강평 한번 보여드리면 기출 문제는 항상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기출 백제 문제는 처음 기출을 접하는 친구들에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내 중요한 포인트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정말 잘 선별해 놨어. 처음 시작하면 쉬운 것만 하게 되는데 골고루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알겠죠?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도 선생님이 설명하면 너무 쉽게 느껴지거든. 뭐 다 이렇게 해줄 거야. 처음 모방에서 시작한다는 선생님 말씀에 수학의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모방에 대한 얘기는 강의 때 내가 좀 더 잘 설명해 줄게요. 수학의 막막한 친구들에게 성인 수능이 최고. 아직 3등이라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수능까지 채워서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소리지는 거 너무 좋아요. 중간에 제가 소리지는 거 웃겨줄 거예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시그니처는 절대 없으면 안 되고 기출 백제 정말 잘 선별해 줘요. 정말 잘 선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수능이 얼마나 나은 시점에서 그리고 백무제가 담긴 성인 수능 기출 백제 다 같이 들어요. 파이팅! 알았죠? 수강평이에요. 학생이 직접 쓴 수강평. 알았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다음 5월달이 되면 5월달에 이제 개강을 할 건데 선생님이 무슨 강의냐면 한방에 끝내는 수특변형이라는 강의가 있어. 한방에 끝내는 수특변형. 자 여기 봐. 물론 표지는 이게 아닐 거야. 이건 작년 표지야. 이제 올해는 바뀔 거야 표지가. 여러분 EBS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EBS를 안 보면 어떡해. EBS에 뭐라고 써 있어? 연계 교재. 그렇지? 50% 연계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10월달에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어떻게 할까? 다 볼 거야. 그리고 괜찮은 내용은 연계하실 거야. 근데 그걸 안 봐. 큰일 날 소리.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EBS 수능특강을 하는 학교들은 그걸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 그 학생들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어. 그 학생들은 솔직히 이거 안 들어도 돼. 근데 문제는 저는 정시러워해요. 이러면서 학교 내신 안 하는 애들. 또 N수생들. 그죠? 어쨌든 학교에서 내신 안 다쳐도 EBS 똑바로 안 하는 애들. 그럼 EBS 수능특강 수학 1, 수학 2 선택까지 하면 어휴 두꺼워. 빵빵해. 그걸 다 풀자니 어... 부담돼.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 문제를 다 풀고 거기서 뻔한 문제 뻔한 기출 문제 있죠? 다 뺄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EBS 수능특강에 나온 독특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만 싹 다 빼서 그중에서 또 야, 이거는 문제연락 구리다. 이거 뭐야? 이런 거 다 또 뺄 거야. 그리고 딱 X만 뽑아서 야, 이 문제는 만약에 수능날 이 내용이 연계된다면 이걸 본 학생과 보지 않은 학생은 분명히 갈리겠다라는 것들이 있어. 그거만 X께 뽑아서 여러분한테 바로 수업하고 싶지만 쌤이 EBS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업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문제만 뽑아서 우리 연구실에서 더 멋있게 변형할 거야. 더 평가원수라고. 평가원 출제 기조에 맞춰 변형. 더 멋있게 변형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담았어. 한 권으로 딱 담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게. EBS 수능특강 안 보셔도 돼. 이것만 봐도 돼. 알겠어? 이것만 봐도 돼. 이것만 선생님이랑 같이 잘 분석하고 나면 진짜로 수능날 가서 아, 쌤. EBS에서 이 문제가 연계됐는데 저 EBS를 똑바로 안 봐가지고 틀렸어요. 라는 말은 죽었다 깨도 안 할 거야. 알겠어? 그런 말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런 말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EBS 수능특강 때문에 약간 찝찝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 강의 들어주시면 된다. 작년에도 너무너무 인기 있었던 강자고 특히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와서 듣더라고 최고예요. 이제야 이런 강의를 찾았네요. 이러면서 불안할 거 아니야. EBS 안 보고 있으면 보자니 좀 너무 많고 안 보자니 찝찝하고 뭐 그냥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믿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5월 달에 개강할 겁니다. 5월 달에 자, 그다음 자,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6평 큰 시험이 한 번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빨리 하는 학생들이 먼저 모의고사 하더라고요. 모의고사 한 거? 그 학생들은 모의고사 하시면 되고 1등급 맞았고 6평 끝났는데 1등급 받았어? 만점 받았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의고사 하시면 되는데 6평이 딱 끝났더니 아, 나름 개념도 기출도 했어. 아, 근데 뭔가 성적이 좀 오르긴 올랐지. 근데 이제 뭔가 1등급 만점을 위해 더 멋있게 도약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나오게 되는 강좌가 바로 뭐냐면 실력이 터지는 불꽃 보탠 엔제 강좌야. 알았어? 소위, 그래 뭐 이렇게 말할게. 킬러 강의죠. 킬러 강의. 그래서 킬러, 준킬러. 요즘에 이제 사실은 킬러라는 개념은 조금 무색해졌고 준킬러가 좀 많이 지배하는 상황이잖아. 그럴 때 그리고 또 기출에서 나오는 뻔한 소재들이 요즘 많이 다뤄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 자작 문항들 자작 문항들 제작한 아주 좋은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시켜줄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정말 뭐 작년에도 이 강의 진짜 진짜 인기 많았던 또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우 쌤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잘 선생님이 또 해설해 주셔서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라고 했었던 강의. 그래서 6평 끝난 다음에 쌤이랑 같이 더욱더 탄탄한 1등급과 만점으로 한번 도약하기 위한 등급을 한번 올라가기 위한 정말 정말 좋은 강의 불꽃 보탠 엔제. 작년에는 사실 수학 1, 수학 2만 했어. 공통과목. 공통과목이 사실 중요하니까. 근데 올해는 수학 1, 수학 2도 할 건데 당연히 할 건데 거기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도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엔제 더 확실하게 진짜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게 제가 더 잘 도와드릴게. 알겠죠? 자 이것도 자 이거 내가 한번 수강평 한번 읽어볼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3, 4등급 학생들한테도 적당한 난이도의 엔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보통 엔제하면 다들 킬러하니까 내가 지금 1등급 6평 끝나고 1등급 만점 받아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 아니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르잖아.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쓸데없이 더러운 문제 아니라고요. 부담 없이 자작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엔제는 어렵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엔제는 1등급 학생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확 부숴버리게 만드는 강좌가 바로 이 불꽃 보탠 엔제입니다. 문제를 풀 때 고민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고민은 요구하지 않고 또한 대부분 다른 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참신한 이게 중요해요. 참신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간혹 가다가 보이는 기출변형 문제들 기출을 또 변형한 문제들도 들어있고 쏠쏠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부터 시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9월에도 이거 봐봐. 얘도 불꽃 보탠 엔제 여름 6월 나올 때 안 하고 9월에 시작했대. 그래도 너무 좋대. 6월에 시작한 강좌는 불가하고 9평 이후에 나오는 강좌라고 착각한 이유는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게 장현수 강평인데 15번, 9평, 7번 118번, 9평, 20번까지 적중도 했어. 알았어? 적중도 했어. 대단하죠? 엄청 좋은 강의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이거 꼭쯤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따라와주면 좋겠다. 알겠죠? 불꽃 보탠 엔제 강좌. 그 다음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돼. 여름방학. 자 이것도 이제 선생님의 명불허전 강좌. 올해는 물론 이제 이거 교제 표준은 좀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하는데 선생님 역전되리라. 이제 여러분 역전해야 될 거 아니야. 1등급 만점은 역전되리라. 불꽃찍기 파이널. 물론 이제 이거 이름을 바꿔달라는 애들이 많았어. 선생님 찍기가 뭡니까? 불꽃찍기 1. 촌수라 죽겄습니다. 저 이름 때문에 안 들을 거예요. 막 이런 학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유명해졌어. 강좌가. 불찍파라고 이제 불리거든. 불꽃찍기 파이널. 불찍파 불찍파. 이게 너무 유명해졌다 보니까 어 이걸 이름을 지금 바꾸 전에 내가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원래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그냥 안 바꾸는 걸로. 알았어? 역전되리라. 불꽃찍기 파이널. 알았어? 역전되리라. 불꽃찍기 파이널. 찍어주는 강좌. 이름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 강좌 아니야. 이 강좌가 뭐냐면 총정리해주는 강좌야. 총정리. 그러니까 7월 달에 중간 점검하는 거죠. 지금 1월부터 공부했던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기출, N제 모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총정리하는 강의다. 총정리하는 강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능 전 핵심 개념, 실전 개념 임팩트 있게 정리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뭘 잘하냐면 단권화를 잘해. 단권화. 공부했던 내용들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수능 당일날 딱 한 장 들고 가. 한 장. 그래서 딱 수학 시작하기 전에 그 한 장 앞에, 뒤에 딱 읽어보고 시험 딱. 이게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 못하는 학생들은 가방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 이렇게. 그래서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리고 자기 공부했던 거 다 저기 꽂혀만 있고. 뭐 치킨 책은 막 책은 이렇게 쌓였는데 뭐 지가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7월, 8월에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단권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강의가 바로 이 불꽃집기 파이널. 진짜 이렇게 말할게요. 이 강의는 그냥 선생님 수강생들이라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강의고 무조건 다 듣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도움되고 너무너무 좋은 강의니까 이 불꽃집기 파이널 기대하셔도 좋다. 개강은 7월, 8월에 하는데 막상 듣는 거 보면 9월, 10월 수능 보기 직전까지 제일 많이 들어 이 강의를. 알겠죠? 자, 이것도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하고 진짜 별이 10개라도 부족화된다. 알겠어? 이 수강평. 옆집에서 너무 버거워서 캐스트 보고 넘어왔대. 옆집에 있었대요. 딴 데서 강의 들었나 봐요. 그러다 넘어왔대요. 왜 이제야 이런 셈을 알게 됐는지 한심할 따로. 진심으로 쓴 거 막 느껴지지 않아요? 중간중간 썰들이 정당하게 써요. 중요한 이것도 재미있게 또 할 거 있어요. 웃기는 얘기 드릴 거야. 단기간에 20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드네요. 수학 내신 끝나고 안 하다가 최저 33일에도 맞추기로 다시 시작했는데 수능 끝나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어? 짧은 수강평이었지만 정말 진심이 담기고 임팩트 있지 않아? 정말이야. 정말 자신이 있어. 이 강의.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 7월, 8월 달에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이것도 있네요. 그 다음도 또 있었네요. 짧지 않았네. 미안. 진도표도 있어서 복습 맨날 미루는 저 같은 친구에게 참 좋아요. 그래. 이거 진도표도 내가 올려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개념은 쉽고 간단한 선수료인데 문제는 난이도도 꽤 있고 진짜 쉽게 알려줘서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한테 좋은 기운 얻고 백제로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Q&A 답변. 선생님 원래 Q&A 답변 엄청 빨리 해주거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빨라서 좋고 수학 다시 할까 고민하는 분들께 제발 드려. 지금에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랑해요. 얘는 그러니까 거꾸로 들은 거지. 이거 듣고 너무 좋으니까 아 기출백제 들어야지 하고 거꾸로 들어간 거야. 얘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쌤 믿고 따라오라고. 알았어? 너무 좋으니까. 알겠지?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당연히 9월 달이 되면 9월 모평을 보고 나면 모의고사를 다 보잖아요. 선생님도 당연히 불꽃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출시해서 나올 거야. 알겠죠? 나올 거고 뭐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당연히 퀄리티 중요하죠. 뭐 작년 수강편 같고 혹시 찾아보실려면 찾아보세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퀄리티 끝내줍니다. 아니 불꽃 모의고사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니 하면서 퀄리티 최고. 또 선생님은 1번부터 30번까지 전문항 다 해설해 줄 거야.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정말 강의가 엄청 길 거야. 다 해설해 주니까. 뭐 다 들으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알았죠? 중요한 내용 잘 들으시면 돼. 그래서 어쨌건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해설도 완벽하게 해 줄 거다. 알았죠? 그래서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불꽃 모의고사 당연히 나올 거니까 실전 연습도 나올 거니까 같이 잘 또 따라오시면 돼요. 뭐 일개 수험생이 이것도 해보게. 난이도나 퀄리티를 감히 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불모는 불모란 불꽃 모의고사예요. 정말 짱이에요. 요즘 다 모고가 항상 상향 평준에 탁하고 저도 반수하고 얼마 안 돼서 실모를 쭉 풀어보는데 성적들이 다 어축이 없더라고요. 자신만한 가락과 학습을 해도 처음에 저런 풀이가 쓰긴 할까. 그래 이거 중요해. 뭐 실모 풀어봤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또 선생님 해설을 들어보니까 아휴 저게 선생님 뭐 대단하지? 이러는데 받아 적기만 하면 이게 도움이 되냐고. 그죠? 그냥 할까요? 또 그냥 할까 싶어서 슬럼프에 3개 오던 중 불모를 풀게 됐는데 현장 텐션 받으려고 수험장 분위기 한 거 현장 텐션 진짜 퀄리티가 너무 아 진짜 감동 받았어요 얘가 그냥 뭐 30문제 난이도 밸런스가 예술이래요. 알았죠? 어느 하나 너무 쉽거나 얼지 않아 적절한 난이도 섞인 난이도 문제를 구성되고 내내 기쁨을 심내만으로 풀었어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해설 강의도 이 문제는 아 특정된 문제에 한정된 화려한 풀이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말이야. 뭐 어떤 문제 화려하게 여러분한테 뭐 멋있게 나 수학 잘하지 이런 거 보여주는 풀이가 아니고 정말 본질을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류조트로 접근할지 그러니까 다 알려주시고 한 몇 가지만 진짜 알차게 실전연수 풀어서 개념적인 플러스 약정법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네. 수미잡이긴 하지만 불모 수강 후 본 탐호에서 역전자로 점수가 나오게 됐어요. 불모 정말 실전연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늦게 시작해서 불축보 구평경에 듣고 있는데 특히나 불모랑 시너지 효과가 짱이었어요. 불축파 이거 뭐해 불꽃치킨 파이널 아까 얘기했지만 불꽃치킨 파이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오지 마요. 알았어요? 네. 나중에 오지 마. 불꽃치킨 파이널 나중에 들었대잖아요 또. 알겠어? 불꽃 모의고사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월달이 되면 쌤이 여러분한테 뭘 해드릴 거냐면 이제 제목은 쪽지켓 특강인데 좀 촌스럽죠 또? 쪽지켓 특강인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본 모의고사들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9월 모평 10월 학평 사관학교까지 요 7개 모의고사 사실 기출백제에는 2022 수능까지에 관련된 기출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여러분들이 본 거에 대해서는 2022년에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 스스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쌤이 그거 다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꼭 봐야 되는 꼭 봐야 된다기보단 모든 유형의 문제를 잘 밸런스 있게 배치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10월달에 그걸 정리해 드릴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에서 5월달에 뭐 했어? 수능특강 변형했지. 그럼 다 이렇게 수능완성은요, 쌤? 그렇지. 수능완성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능완성 수능완성 또 다 풀어보고 거기에 필요한 문제들 또 뽑아서 변형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해 기출이랑 그 다음에 수능완성 변형 요거를 합쳐가지고 여러분한테 10월달에 알려드릴 거야. 알겠어? 10월달에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올해 시행문제 등 반드시 봐야 되는 문제들 또 워크북을 통해서 뭐 이거 소환 문제까지 변형해서 이것도 뭐 너무너무 많이 들어주고 너무너무 최고라고 얘기했던 강의니까 마지막 10월달에 와서 쌤이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 이것만 하자. 시리즈 또 얘기해. 여러분이 3월 학평 그 다음에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9월 모평 막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소위 그래 찍기 특강 같은 걸 또 해줄 거야. 찍기 특강 그래가지고 시험장 꼭 봐야 되는 빗줄 주제들 있잖아. 요거를 제목이 이거야. 이것만 하고 가자. 네가 수험생인데 이것도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야. 알아서 그래서 그 주제별로 한번 또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이 한번 딱 또 보고 가면 너무너무 도움될 강의 요런 강의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모평 보기 학평 보기 직전되면 요 강의가 딱 한 15일 20일 전에 오픈될 거니까 요건 또 프린트로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 좋다. 알겠죠? 또 브레이크 스루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브레이크 스루 특강 브레이크 스루가 뭐야? 돌파력 한 가지 주제만 막 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다. 그럼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수능에 100% 나오거든. 100% 나오거든. 100%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100% 맞추게 해야지. 나오는 건데 왜 떼면 어떡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만 그냥 모든 기출 변형 문제 갖다가 때려다 그냥 막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사실 추석 특강 때 했던 건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올라가는 게 삼각함수 도형 총정리 된 거 그다음에 지수로구 함수 그래프 그거 총정리 된 거 그다음에 옛날에 또 통계 확률 통계 이거는 선택감 학생들만이겠지 통계 총정리 된 거 그리고 또 올해 또 기획하고 있는 것들은 수혈 문제들 수혈 문제 또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지수로구 또 방부 등식 같은 거부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미분 적분 관련돼서 어쨌건 반드시 나오는 그 유형 있죠? 그거 갖다가 주제별로 주제를 갖다 놓고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이것도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미 다 완강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틈날 때 내가 이거 좀 약하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2023 수능 대비 효율적이고 완벽한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선생님이랑 같이 2023 수능 만점 받읍시다. 여러분이 지금 9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노베이스 슈퍼 잘할지라도 제가 결국에 만점 1등급으로 반드시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리큘럼이 길어 만원 그렇죠? 너무 많죠? 지금 뭐 도대체 몇 시간 얼마나 오래 찍은 거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뭘 잘해? 노베이스를 만점으로 만들려는데 어떻게? 그냥 탁 뭐 4단계 커리큘럼 5단계 커리큘럼으로 끝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볼 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다 들어 따라와 너 뭐 왜 뭐 따라와 네가 이상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모든 강의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 들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야 물론 얘기마다 들으라 들으라 했지만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듣고 지금 내가 이거 들어야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있죠? 그거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성적 오릅니다 알겠죠? 반드시 성적 오릅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다시 슬로건 한 번 더 읽을게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알았어?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 가능성 제가 100% 200% 1000% 10,000% 올려드릴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현재 어느 등급대를 할지라도 무조건 1등급 만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성적 올려줄 자신 있어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 알겠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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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